8월 27일부터 면허가 났어요. 제가 거의 2년 정도 이런 가정을 거쳐서 어렵게 해수부까지 가서 마을노장으로 통합을 했어요. 애처롭게 좀 봐달라 그런 뜻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분들 밤잇살 맞고 참 이렇게라도 하는 거 어떻게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애처롭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의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물높이 60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드높은 육지가 보이죠? 오늘 60이니까 이렇게 지금 육지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저쪽 영웅도 내면 어장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저기는 이제 어천기로 바뀌어서 별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공유수면 딱 이쪽으로 오십시오. 물높이 62아에 오시면 갤러리 길마섬 해서 좌측으로 오시면 이렇게 드넓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시고 마을어장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콕콕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의사항입니다. 사항입니다. 아재 같아. 아 구독 구독 좀 눌러줘요. 구독 좋아요. 아 진짜. 구독 좋아해주시면 gym을 할래 대박사건. 여러분 이제 실겁게 항상 지나도 해주세요. 오 소라 크다 이거. 얘는 크다. 오 소라를. 어우. 소라를. 그나마 지금 들어왔어. 그나마. 오 바로 소라를. 오. 오 이렇게 바로 부수도 되는거에요? 그럼요 내려놔 자 그니까 잘 거죠? 아이고야 이런게 소라입니다 테르나처럼 깡을 치면 안돼요 이런걸 잡아야 소라지 어? 이런걸 잡아야 소라에요 역시 또 소라 꽝 이 소라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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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바카즈가 바카즈요 바카즈요? 오라돌이 엄청 커요 스틸 예 스트레스입니다 발이 한쪽이 없네 한쪽이 없네 자 선물 오 바카즈 대박사건 이거다 진짜 이거다 꽝이로다 이런 젠장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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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소라 어디? 어 야 이 소라가 지금 살조개를 먹고 있는거죠 이거 그러게요 오 대박 자 살조개 놔줘 소라 작아서 이것도 놔줍니다 아 정말 사라져 자자자자 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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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깡이네 깡이였어 저는 오늘은 낙지를 보고 싶어요 낙지가 최고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낙지 고고 아우 바카즈요 다리가 없다 황생 소라가 이렇게 있지요 소라 이게 진정한 소랄 진정한 소랍니다 여러분 오 보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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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우와 우와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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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렇게 커 이야 짱이다 너 이야 어마어마 이렇게 크다 오 너는 겟해야 되겠어 오 실한것 봐 찍게 봐 찍게 봐 이렇게 커 이야 잡기도 힘들어 너무 커서 이야 으아 들어가라 이야 아주 좋았어 굿 바카즈가 오 좋아 우와 사이즈 좋아 전부다 여기 바카즈 전부다 되게 사이즈 좋아 우와 짱이다 짱짱짱 오케이 오늘 바카즈를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이즈가 좋아서 가겠습니다 오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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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또 있어 그냥 건드려봤는데 나왔어 봐봐 사이즈가 다 이래 여기 와 웬일이고 사이즈가 다 이렇게 어마무시하네 우와 야 여기 왜 왜 왜 어 나 다 작은 바카즈인 줄 알고 안 잡았더니 오 씨 건드려면 사이즈가 크네 아 진짜 여기 바카즈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크다 또 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우와 나와라 와 이거 잠깐만 어 나왔어 나왔어 됐어 오 바카즈가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좋았어 바카즈 바카즈들아 아 작다 나는 방생 바카즈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대왕 바카즈 아 나 와 대박 여기 웬일이고 아직 11월달 아닌데 벌써 대왕 바카즈가 나와 얘들아 잘 놀아라 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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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쏘라가 있습니다 어우 아퍼 쏘라 좀 애매하다 방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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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실까 바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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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진짜 와 다리가 도마못이 있는데 아 나 진짜 바카즈 어이구야 어딜 도망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었어 여기 흙탕물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아 놓쳤어 세 마리였는데 두 마리 그렇게 못 잡았습니다 이업쏘 바카즈 바카즈 나랑 한판 하자 바카즈 아 아 이거 안되겠다 돌을 살짝 밀게요 이렇게 밀어서 오우 이야 오늘 아주 바카즈가 우와 어우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힘들냐 다리를 똥도 밀어서 이야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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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잡았다 잡았다 이야 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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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바카즈 먹어서 바카즈가 다 이래요 아우 좋아라 아주 좋은 바카즈 득 여기도 바카즈 아 바카즈 좋아 그 끝 깨가 죽어있어요 아쉽다 저를 한마리 잡아가야되는데 아 아 이거 완전 주작감이다 아 조개를 먹겠어 그거네 니가 이야 바지락을 바지락 먹는 있는 소라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웅덩이인데 항상 웅덩이에는 낙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웅덩이를 좋아합니다 웅덩이를 잘 보면 낙지가 있지요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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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래미 새끼 잡았어 우와 대박 여기 한마리 됐다 같이 자라 오 물고기도 잡히네 이거 좋네 오호 고인물인데 낙지가 안보이지 오늘은 왜 왜 낙지가 안보일까 우와 이거 뭐야 으 으 우와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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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오징어 새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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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먹물도 쌌어 갑오징어 야 너 귀엽다 야 갑오징어 여깄어 잘 자라라 이야 갑오징어를 보내 여기서 안녕 오늘은 애기를 보는 날 애기 갑오징어의 애기장어 애기장어들 안녕 뒤로 가냐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애기들만 보지 자 보이십니까 또 진정한 보라돌이 찾았나 봅니다 이게 진정한 보라돌이지 자 과연 아 탈편에다 냅두자 탈편에다 탈편에다 이게 지금 물렁다리죠 다리를 딱 끊어먹더라고 그러면 놓고 가야죠 사왕님께서 다리를 끊어먹었습니다 바가지 좋은 것도 있어 오늘은 바가지 닫는 날 안도망가 안도망가야지 도망갈 줄 알았지 나한테 잡히는거야 넌 소란 진정한 소란인가 어 뭐야 사이즈 좋았어 오 개 파카지가 파카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있다 그렇지 브라돌이 실한 놈 오케이 굿 여기 대박 섞어 여기 들어가서 안 나온다 여기 잡았어 봐봐 여기 섞어 와 이거 봐 대박 오 좋아 좋아 꽝인 줄 알았는데 오 대박 가봅시다 뭐냐 오 와 쩝벌낙지가 있어 웬일이야 아이 쩝벌 오오 아담하다 아담하다 아담한 진짜 세발낙지다 세발낙지 어 아 물 샀어 하하 진짜 어쨌든 세발낙지 굿 와우 조아라 굿 조오라 와 여기가 사이즈 좋다 조오라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와우 좋았어 굿 오 두 마리 굿 소라가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어떤 거야 이런 사이즈 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들이 많아 오 진짜로 봐봐요 하하하하 이미 소라를 포기했나봐요 그냥 가고 있어요 아 베티는 봐봐요 이렇게 소라가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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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포기하고 가고 있어 우와 이거 조갰 먹고 있다 오 와 적혀 먹고 있는 거 이게 살 두 개 살 두 개 살 두 개 그래 여기도 또 있죠 오 mina 와 와 작은 거 이건 가지고 갑니다 이만 에너지를 마치고 떠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